휴우 아구 진짜 맛있어 코블레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크리스피 크림 도넛이랑 파리바게트 케이크를 준비했습니다 메뉴 이름은 순서대로 파리바게트에 초코퍼지 케이크고요 크리스피 크림 도넛에 글레이즈드랑 우유크림 듬뿍 도넛입니다 코블레 분들이 요청해주셔서 우유를 부먹해서 먹어보겠습니다 그리고 도넛은 우유 부먹하면 단맛이 조금 낮아진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시럽을 뿌려서 먹어보겠습니다 이 케이크를 주문하면 이 초도 주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꼽아봤어요 안녕 따뜻한 커피도 같이 먹어볼게요 그럼 잘 먹겠습니다 커피부터 먹어볼게요 먼저 시럽을 뿌려볼게요 우유를 부어볼게요 먼저 우유크림 도넛부터 먹어볼게요 자 이거 보고 봤는데 제 취향이 아니에요 우유크림 도넛부터 먹어볼게요 자 자 오픈해 무슨 소리가 너무 좋아 우유를 먹기 중간에 해먹을게요 우유크림 음 택시 상황에 앗 로그 만난 다 이즈 케이크 이즈 케이크 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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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cenes 대박이죠? 미쳤다 리 Kilometer 아.. 으어어어어 ㅜㅜㅜ 너무 맛있어 치즈베리 고춧가루 바삭바삭 고소한 고춧가루 치즈가 대박이죠? 치즈 대박이죠? 다시 케이크 아이고 진짜 맛있어 아이고 아이고 쩔쩔쩔 고춧가루 너무 맛있어 고소한 고춧가루 다진 아삭아삭 응 그냥 안 먹어도 맛있어 밥은 그냥 먹을까 더 맛있게 먹고 더 맛있게 먹으려고 너무 맛있게 먹음 먹음 너무 맛있게 먹으면 더 맛있을 것 같애 고소하고 더 맛있게 먹으면 그리고 또 맛있네요 아 그리고 덕분에 이거랑 많이 먹으면 진짜 너무 늦은데 이렇게 양념을 그대로 쭈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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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맛있어 여러분 오늘도 너무너무 잘 먹었고요 다음에 더 맛있게 만나요 안녕 안녕